이게 선물이에요? 읽어주세요. 그렇구나. 뭐야 이거 이미 적어져 있는데 이거 그냥 성공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코보TV 수원 지부장 임명장 한국전력 2호권 귀하는 코보TV 브라보 마이스타 미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열심히 미션에 임하였으며 앞으로 코보TV가 수원을 찾았을 경우 한국전력의 각종 홍보영상 인터뷰 영상 촬영 협조에 적극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귀하는 코보TV 수원 지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코보TV 일동 아 이게 선물이구나 홍보영상 인터뷰 영상 촬영 협조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거 잘 버리지 말고요? 이거요? 이거 방에 가서 붙여놓고요? 아... 놓고 가게요? 네? 놓고 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가서... 버리시는 거 아니죠? 놓고 가면 인성 큰 논다. 가서 어디다 쳐가나... ㅋㅋㅋ 오이페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